ㅋㅋ 왜이렇게 안해? 호랑이가 차 빼자는데? 싫어 임마 차타고 할건데? 자 이제 한다한다 자 간다잉 자 여러분 추천해보시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엘라분도 야 또 랜덤으로 사라지는거다 이거 어려워 야 이거 랜덤으로 사라지는거거든? 야 X됐다 이거 랜덤으로 사라지는거야 야 X망이다 이거 X나 어려워 여기 있어야되겠다 아 이거 랜덤으로 사라지는거야 자 추천해보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승락이 남아있나요 지금? 승락이 이쪽 위에 승락이 있습니다잉 자 사람이 너무 많아 애들이 좀 떨어져야돼 아 참 너무 안떨어지는데? 자 2라운드 이제 좀 많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 새로운 친구들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야 승락이 아직 살아있거든 지금 승락이 야 X나 털잎 야 X됐다 괴면난다 승락이랑 신발은 4개 있다 지금 승락이야 니 어 언제쑤냐 빨리 죽어라 임마 자 X나 자 X방이었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지금 뭐 죽으신분도 있고요 천지님 죽었네 천지 죽어라 천지 야 우리 파티엘 천지 죽어라 천지 자 승락이 살아있고요 승락이 위에있죠 지금 자 3라운드 곁됐다 이제 막 사라진다